무풍 냉방운전 무풍 냉방운전은 바람이 직접 닿지 않으면서 실내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냉방방식으로 실내 온도가 어느정도 낮아진 후 자연스러운 쾌적함을 느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. 무풍 냉방모드가 시원하지 않다거나 실내의 열부화가 많아 실내 온도가 상승한다면 무풍 기능을 해제한 후 일반 냉방모드로 희망 온도를 낮춰주세요. 실내 온도가 낮아지면 무풍 기능을 사용해보세요. 전력량을 최대 85%까지 전력하면서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